구제역 백신 접종 과정에서 고름이 생긴 돼지 목사를 그대로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여간 구제역 백신 접종 돼지 목사를 목심 대신 자비구로 분류한 뒤 3,80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3명에게 징역 4월에서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돼지고기가 규정상 불결하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도 유통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